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어머니의 사랑 순수 그렇구요. 왜 구조차냐면 아홉 번 꺾인대요. 풀이 그리고 이게 약효가 9호 음력 9호 9일 날 그때 약효가 최고 좋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구조차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우리 임의병 가수님의 구조차 사랑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의병 가수님의 구조차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우리 임의병 가수님의 구조차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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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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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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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흐르며 떨어지는 주석처럼 거울 날 사랑의 눈에 당신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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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활이 흐르니 그날이 나벼처럼 아무한 저일 뿐 당신이 되었던 거여 사랑이 불어서듯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